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측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입법 독재에 대해서 야당 측이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와가지고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행태야말로 독재다라고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 이런 반박은 과연 사실일까요? 정말로 현재 정권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단호하게 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번 정권의 사람들이 집권을 했는데 왜 자꾸 국정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 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들이 하는 국정운영을 독재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재의 이미지는 총칼을 든 군인들이 국민들을 막 통제하고 거리에 탱크가 다니고 막 수류탄이 난무하는 이런 살벌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에서 독재의 형태는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독재는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일어나며 이를 잘 설명한 책은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빈치키하고 대니얼 지블레시슨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라는 책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책에서는 선거로 선출된 합법적인 권력이 어떻게 독재로 변해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해당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독재의 모습은 선거로 선출된 합법적인 권력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경쟁자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상대의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상권분립 등 민주주의 규범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언론 및 감시기관의 기본적인 억압 등을 통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을 하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합법 권력이 독재 권력으로 변해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국정운영의 방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현재 대한민국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해당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집권세력 측에서는 자신들을 독재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라는 듯이 반응을 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총칼을 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것만이 독재가 아니며 이미 대한민국 집권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진단은 국내 언론이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을 딱 찍어서 언급을 하면서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퇴보 추세는 한국처럼 비교적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립된 국가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최근에 대통령 권한 강화하고 야당에 대한 무관용, 견제와 균형의 약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위협 등 타 국가들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민주주의의 퇴보 증오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현재 정권의 국정운영 모습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퇴행과 붕괴라는 비판과 지적은 전임이었던 김대준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김대준은 용서와 화해를 몸소 실청을 했었고 노무현은 당청불리와 대연정과 같은 파격적인 실험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그들보다 진일보 했어야 하는 3기 민주정부인데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비판에 직면했음을 뼈 아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타락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민주적인 정부라고 자부하면서 지난 정부를 탄핵을 시키고 들어선 이번 정부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집권 세력이 민주주의의 규범인 상호관용과 제도적인 자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민주화 시대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독재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을 설명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 상호관용 그리고 제도적 자제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입법과 행정, 사법을 모두 다 장악을 해가지고 야당과 반대자를 탄압을 하고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전제 군주제를 뺨치는 폭정을 일삼고 있으며 집권 세력이 다수의 횡포에 기대어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연성 독재의 모습으로 타락을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현 정권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원인으로 세 가지 원인을 지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효율성에 대한 오만으로서 현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입만 열면은 촛불 정권을 들먹이고 있고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은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촛불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옳다라는 잘못된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집권 세력들은 방향만 좋고 오르면 방식이 서툴고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편의주의적인 사고에 쉽게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최장직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해서 선악구도에 집중하는 운동론적 민족주의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집권 세력은 도덕적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개도 민주주의를 맹신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집권 세력은 자신들이 국민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끌고 가야 한다는 착각하고 망상에 빠져 있으며 반대편에게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지지 세력의 잘못에는 눈을 감고 옹호하며 끊임없이 내로남불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가는데 시민운동도 촛불도 정권도 이 한계를 넘어선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집권 세력이 국민을 일방적으로 개도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인데 현재 집권 세력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집권 세력은 완전히 팬덤 정치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길을 잃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적인 팬덤은 자신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세력이 복수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치에서 이미 현실화가 된 상황이고 한국 정치에서 팬덤 정치의 대명사가 된 이 대깨문은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지층이지만 소통이 불가능한 세력으로서 정치적인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존재들인데요 그리고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 지도자가 정치적인 극단주의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여기에 적극적으로 편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현재 이렇게 이번 정권은 현대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독재 권력으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만 민주화 세력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사고 수준도 과거에 머물려 있으며 과거 독재 세력들이 보여주었듯이 잠깐은 자신들의 힘으로 정치적인 경쟁 세력을 찍어 누르고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민심이 떠났고 권력을 잡았어도 민심을 붙들지 못했으며 그 권력은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요새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정권이 그렇게 맹신을 하던 40% 콘크리트 지지층이 깨졌고 그 원인은 무 오류의 오만 속에서 개도 민주주의에 대한 맹신으로 팬덤 정치에 함몰된 집권 세력의 폭전과 무능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집권 세력은 지금 보여주고 있듯이 이러한 시그널마저도 180석이나 중 국민들이 더욱더 가열차게 개혁을 하라는 채찍질로 오독을 하고 있으니 이번 정권의 최후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안 봐도 뻔하며 현재 많은 전문가들하고 정치권 관계자들이 이런 정권은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철칙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